한 주간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빌리뽀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래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래를 받고 이스라엘 육석이여 베나민 집하여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여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를 위하러 다 해로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명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생들도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의 절대 가치라는 죄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르쳐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루사상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걸 쉽게 설명을 하면 절대적인 것은 세상에 없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세상에는 정답이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나에게 진리인 것만 진리다. 이런 사상이에요. 상대주의에요. 상대주의. 이 해체주의 사상.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 진리가 아닐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몰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지금 세상이 다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하여 영화라든가 음악, 문화, 드라마 모든 생활 방식 속에 다 깔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삼단체가 주장하는 모든 사상의 세계관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 뉘에이지문화입니다. 뉘에이지문화. 여러분 잘 몰라요. 모든 게 다 뉘에이지문화로 지금 여러분이 또 모르게 그 사상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그 끝이 뭐냐. 뉘에이지문화. 끝이 뭐냐.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너가 중요한 거야. 너가. 너가 최고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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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방법으로 어떤 운동을 하느냐. 명상 운동을 합니다. 명상을 깊이 영적 가기를 시켜보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우리가 이런 사단의 계락을 잘 간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세기 3장 사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 절대성을 희석시켜버린 거예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희석시켜버린 거예요. 희석. 희석을 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던 아단과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하도록, 절대화가 아니라 상대화하도록 유혹을 해버립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가장 간교한 뱀을 통해서 사단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잖아요. 이때 하와가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반드시 죽는 달을 죽을까 하노라라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뭐랍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았죠. 뭐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를 알게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결국 뭐요? 이 말씀을 절대화가 아니라 상대화하도록 사단의 관계에 당해가지고 창세기 3장 사건이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동일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상대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핵심이 창세기 3장 자기 중심입니다. 언제나 신앙생활도 자기 중심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기가 손해보면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여기에 다 속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도 자기하고 맞아야 돼요. 교회도 자기하고 맞아야 되고 목사도 자기하고 맞아야 돼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 은혜 안 받아.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 기준에서 평가합니다.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런 사람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또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세상 성공 중심. 이거 아니면 아예 아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 어떤 영적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 삶의 절대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을 해서 흔들림이 없는 연약적 도전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람은요. 자신이 절대적으로 가치를 두는 것에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거기에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가게 돼 있어요. 삶의 모든 모습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물질이 절대 가치다. 내 인생의 물질이 최고다. 이런 사람은요. 돈 버는 데만 수단 방북하지 않습니다. 돈이라 그러면 벌벌 뜹니다. 환장합니다. 돈. 이런 사람들이 주로 돈의 시험들을 벌여요. 건축 30년 동안에 여러분이 살아남은 그루터기 랩들이지만은 많이 떠났습니다.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 왔더니 무슨 헌금하라고 건축헌금 막 떠드니까. 그러니까 진정시구 다 찾아내지 바랍니다. 시험 들어간 낙심에서 있는 연약한 사람들 다 찾아내야 돼. 그 사람들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은 또 다시 한 번. 아멘. 다시 한 번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시험 들었으니까. 이제는 딱 시험 안 될 거니까. 헌금 거두는 시간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니까. 이제 헌금에 가난한 전혀 시험 들리 없으니까. 편하게 나와서 편안하게 가거라. 물질. 물질이 시험 들었다가 뭐예요? 물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 들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물질이 크게 안 보이지. 시험 안 들지요. 맹혜, 권력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요. 여기에 이걸 얻기 위해서 자세히 전부를 다 바쳐버려요. 자기 명예, 자기 이름, 자기 권력, 목숨 걸어봅니다 그냥. 이게 다니까. 자기 인생이 이것이 다니까. 정치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상세 11장에 성공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종착점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로가 뭐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경제인들, 돈이 많은 사람들, 정치인들, 권력 뻥뻥거리며 그냥 나는 새도 그냥 죽이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말로가 뭐예요? 말로가. 세상 사람들의 물질, 권력, 그 말로가 뭐였습니까? 그 인기, 그 유명한 배우들, 탈런트. 이 말로가 뭐냐고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참 어리석지요. 바벨탑 쌌다가 그것이 왕창 다 무너져요. 싸우면 싸울수록. 많이 싸울수록 상실감이 더 커버리지요. 더 크게 무너지니까. 그래서 극단적으로 어리석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극단적 선택. 이것이 뭐야? 사단의 관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엄청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붙잡고 있던 이 언약적 도전했던 절대 가치. 나의 절대 가치가 뭐냐.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절대 가치라.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성한 짓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에는 전부 다 뱃설물로 여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빌리포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침입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등록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 보금의 순수성. 바울을 통해서 보금 만들었어요. 이 이방인 지역입니다. 빌리포 지역은 이방인들을 전도하게 살리기 위해서 선택된 사도된 바울이 이 이방인 빌리포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는데 이 율법장에 들어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희석시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 얻는 길이라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 얻는 것처럼 속이는 이런 영적인 교회 안에 혼란이 왔어요. 사람은요. 이렇게 율법을 들으면 금방 더 끌리게 돼 있어요. 끌리게 돼 있다고. 믿음 구원 받는다 보다도 뭔가 해야 구원 받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니까. 종교는 다 설득력이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사단은요. 겸허하게 뭐만 놓치게 만드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놓치게 만들어요. 다른 거 다 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놓치게 만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성탄절도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홀리데이야 그냥. 싹 그리스도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릅니다. 이름을 부르는데 뜻을 전혀 몰라요. 사단의 교무안 전략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는 사람은 그 순간에 그때부터 사단에게 그 삶의 조종단이에요. 아시겠어요? 사단이 그 사람 조종단을 딱 잡아버려요. 삼보직의 절대 복음이 아닌 것. 다른 것에 마음을 두게 만들어 버려요. 다른 것에 세월을 허송하게 만들어 버려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파수꾼의 삶으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통해 예언계 모든 선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절대 가치라는 사도 파울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길 바랍니다. 아이고 뭐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모를 사람은 어디 있냐. 그런 기초적인 말을 하냐. 예수 그리스도 그거야 당연한 것이지. 그러면서 그리스도 누리지 못합니다. 당연한데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직진하는 은약 인생 다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는 인생입니다. 자 1절 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끝으로라는 표현을 그렇게 썼는데 사도발이 마치 빌리포스를 끝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데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빌리포스 두 장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라는 표현은 뭐냐. 결론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강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언급한다. 이게 사도바울의 표현의 모습이에요. 사도바울이 우선적으로 강조한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빌리포스 전체 주제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기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의 그 군의 감격의 눈물과 감격의 기뻄이 있기 때문에. 기뻄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할 필요가 없어요. 기뻄이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기뻄이 없는 직분 하지 마세요. 어떻게 나 같은 게 이 직분을 맡아서 막 떨리는 가슴이 떨리고 막 그냥 기대가 되고 감격이 넘치고 이래야 되지. 난 너무 힘들어 죽겠어. 하지 마세요. 알아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뻄이 없는 신앙생활은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기뻄이 없는 직분을 맡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 많으니까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천부여 어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런 삶은 전혀 복음이 아니에요. 옛날에 이런 거 많이 불렀잖아요. 옛날에 그냥 회개회개. 요즘 방송들이 보면 전부 키가 뭐냐. 회개회개. 감사기법 누림 없어요. 회개회개. 계속 회개회개만 강조해요. 어느 여자 목사는 아침에 큐티 한도 보면 막 울어요. 울어. 계속 울어요. 누구랑 말 안 하겠어. 계속 울어요. 우리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계속 울어요. 계속 회개회개회개. 그리고 회개.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어집에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라를 박대할 주님은 우리를 왜 박대합니까? 이 찬송과도 같은 찬송 아니에요. 찬송과를 잘 들어봐야 됩니다. 율법 찬송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우리는요. 매일 기쁘게 술래길을 가야 돼요. 그것이 주의 영의 한편자의 모습이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아멘.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저는 화낼 게 하나도 없어요. 설교만 좀 크게 하지 소리도 크게 안 합니다. 늘 감사하고 늘 즐겁고 늘 기뻐요. 이렇게 주 안에서요.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요? 삶과 할 것과 바르게 행하할 것에 분별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 빌리브교의 성도들이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반복 강조해요. 그래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자신에게는 수그러움이 없고 그래서 내가 같은 말도 쓰는데 수그러움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이 말을 자꾸 듣는 것이 안전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안전하다. 같은 말을 여름을 한다고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여름을 위한 말이니 잘 세게 들어라. 그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반복하는 것은요. 당시 빌리브교의 안에 율법자들이 파고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이들을 미혹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아주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 경고합니다. 과격한 표현을 씁니다.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이를 삼가라.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 향해서 개라고 표현을 했어요. 행악하는 자들아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아 이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개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애완 개 아니에요. 여기서 개는요. 때를 지어 또 돌아다니면서 새끼리 막 싸우면서 행인들을 공격하는 난폭한 들개를 말합니다. 난폭한 들개들. 그래서 경멸스러운 존재를 지칭할 때 서는 표현입니다. 들개. 바울은요. 지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한다고 속이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 마치 들개들과 같다. 물고 뜯고 싸우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물고 뜯고 싸워. 입불평, 저불평, 혼망, 시기 질투. 개들이에요. 개들. 그리고 이들이 주장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할래야 할래. 오늘 본문에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고 하라 그랬는데 이전 성경에는 손할래당 그랬어요. 손할래당. 이게 더 사실적이죠. 손할래당. 거짓 할래자들을 형식적인 할래를 주장하는 자들인데 빌리브 교회에서는요. 다 이방인 출신들이. 이방인 출신들은 할래 없어요. 이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시대에 그렇게 하신 그것을 가지고 그때 있은 그걸 가지고 계속 신약에 예수님의 모습을 다 끝냈는데도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할래 받아야 구원 받는다고.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 이방인 출신들이 빌리브 교회의 성도들의 단대에 누가 할래 받았어요. 아무도 안 받았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은 받은 거예요. 왜? 유대인 출신이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났고 8일 만에 할래를 받는다고요. 육신적 할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할래 안 받는 이방인 너희들은 절대 그거 못 받아. 구원관을 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고 강하게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래 봐라. 육체적 할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 할래를 받는 것이 본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0장 16절에도 보면 너희는 마음의 할래를 행하고 에레미야 8장 4장 4절에도 보면 너희는 스스로 할래를 향하여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나 여와께 속하라. 마음으로 마음가죽을 베라. 마음가죽. 마음으로 할래를 받으라. 이 말이죠. 살점을 떼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약적 백성이 되는 것이 본질이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할래파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실 예수고시도를 통해서 이미 모든 율법은 다 뭐요? 완성되었습니다.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고시도를 믿는 우리는 모든 율법의 기준에 따라 해방되었다. 예수 믿으면 다 끝난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은 완전히 내 과거 현재 미래 우리 가문의 저주 다 끝났다. 내가 불신자 때 살아왔던 모든 것 다 끝났다. 아멘. 그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고시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기사 속에 내가 있다. 재창조되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예수고시도뿐이다. 예수고시도만 자랑해야 돼. 여러분 자랑할 게 많이 없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세요. 모든 상처로 모든 가난으로 모든 아픔으로 세상적으로 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되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요. 막 헷갈립니다. 남들보다 공부 좀 했다고 그 지식이 엄청 신앙생활 방해됩니다. 그래서 강서 지역에 사는 분들은 일단 유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남에는요. 보금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보금 운동하는 교회가 없어요. 안 먹어줍니다. 안 먹어줍니다. 가문의 저주가 어디였어요. 가문의 축복인데 그 사람들은. 영적인 거 모르니까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니까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반을 기대하고 되게 어렵다. 때로는 가난한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질병도 감사하세요. 안 된 것도 실패도 감사하세요. 그것이 전부 다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사실 일법주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죠. 자기 의.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는데 열을 올리지요. 내가 과거에 내가 현재 막 자기 자랑하지요. 이게 일법주의자. 그래서 나오는 것이 다른 사람을 보여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해요. 다른 사람을 은근히 깎아내리고 자기를 돋보이게 만들어.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자기가 돋보이니까. 그런데 잘 봐야 될 것은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삶에는요. 기뻄이 없어요. 기뻄. 율법적으로만 따지는 율법주의자들은요. 어떻게 기뻄을 죽이게 만듭보요. 기뻄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율법체질을 가지고 살면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상대방도 죽입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율법이에요 그게. 너 죽고 나 죽 겁니다. 율법은. 복음은 나 살고 너 살고 해요. 그렇죠?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영계 모든 성도들 절대적으로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복음체질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참된 기뻄을 누리면서 서로 살리는 방법에 대한 답을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자랑하자. 사실 24기쁨을 누리는 삶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격으로 못해요. 무슨 24기쁨의 삶을 삽니까? 항상 짚어라. 말도 안 되죠. 우리는 못해요.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이걸 성령 충만이라. 성령 충만이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입술 그것도 예수만 드러내면 됩니다. 자꾸 나를 드러내라 하니까 기뻄이 없잖아요. 왜 부부사항 합니까? 왜 가정이 서로 싸웁니까? 왜 서로 그렇게 상처 주고 받습니까? 서로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왜 교회가 어디서 안 됩니까? 자기를 드러내려 하니까. 내가 처우라고 나를 알아달라고. 그러니까 기뻄이 없죠. 기뻄이 없어요. 다 성기면 기뻄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만 드러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뭐하고 있어요? 삶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삶운동이 뭐냐? 그리스도만 드러내자.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그리스도 운동. 그리스도면 끝나는 것이다. 이 삶운동. 영계 모든 승부들 삶운동의 주역으로 언약적 도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참 기쁜 이생들 다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로 결론한 이생입니다. 사절 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함. 만일 누구든지 다른 네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리. 나는 8일 만에 한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오 베나민 집하이오 히브릴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세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파괴하고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는 자라. 자 바울 대단하지요. 빌레프 교회 성도들에게 좀 더 사실적으로 이해를 돕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이 과거를 언급하면서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자랑하고 있는 저거 이상으로 나는 원래 율법주의자였다. 저들보다 훨씬 더 율법을 살았다. 지금으로 치면요. 사도 바울은요.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 그 당시에 아무도 못 따라와. 뭐 지금 빌레프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자들이 게임도 안 돼 자기인데 사실은 과거에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 더군다나 율법의 의로는요. 흠이 없었다 그랬어요. 대단하죠. 율법으로 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래 살았다 내가 과거에.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타의 추종을 불호하는 그런 내가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 가치 기준이 예수 그리소를 만난 이후에 철저하게 바뀌어버렸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소를 만나고 나니까 이거 전부 다 쓰레기야 쓰레기. 배설물이야 이거다. 그렇게 자랑하던 가문 학벌 모든 게 웃기는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소를 만나고 났더니. 아멘. 7줄로 9줄로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소를 위하여 다 해로이길 뿐대로. 또한 모든 것을 해로이기면 내 주 그리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이기면 그리소를 얻고 그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소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어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어이라. 바울의 처음적 고백이에요. 바울은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소를 만난 이후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배경. 그리소를 더 이상 최고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그전에 소중하였던 율법 배경들이 이제는 오히려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그것이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소도 밖에 있었던 것들 그리소도 안에서 오히려 그것이 방역거리가 되구나. 그리소도 밖에 있었던 것, 세상 것 다. 아무 내게 유의 없다. 그러면서 그리소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고상하다 이 말 헬라 말라고 해페레콘, 해페레콘 이라는데 이 말은 탁월하다, 능가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 위에 존재하는 것이고 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 자기 인생의 절대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소다. 그래서 예수 그리소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성경 구절, 일곱 구절은 최소한도 알아야 돼요. 예수가 도대체 누군지, 무슨 뜻인지, 그리소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아요. 한마디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한 인생을 사도 바울은 살았다. 영계 모든 신도들, 이런 바울같이 그리스도로 결론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이래야 행복해요. 오늘부터 심령 천국이에요. 무슨 갈등을 합니까? 쓸데없이. 무슨 염려를 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려라. 뭐 염려합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다 보면 또 사업하다 보면 가정에 있다 보면 자식들 키우다 보면 뭐 염려거리 많지요. 니네 할 거 없이. 그래서 그래서 기도하라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로 맡겨버려라. 기도로, 기도에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요. 다 맡겨버려라. 그래서 이 결론한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같이 살게 하여 주옵사사. 신학학자의 미사 탁월한 성경 주사가 있던 윌리엄 헨드릭슨 유명한 주사까지요. 헨드릭슨이 여기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솟아오르는 태양 앞에서 모든 별이 꼬리를 감추듯이 크고 값진 진주 앞에 모든 보석들이 광철을 잃었듯이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앞에서 그 밖의 모든 것들은 빛을 잃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나머지는 다 소용이 없다. 실감 갑니까? 이 실감이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의 눈에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바울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보이지 않더라. 그리스도 예수만 남았더라. 이것까지 이것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욕심, 염려, 걱정 하나 떨어내세요. 몸에서 떼어버리세요. 그리스도 예수만 보이되 하면 그리스도 예수만 보이되 못 말리는 사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에게 이런 존재가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오직입니다. 오직.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길 원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길 원한다. 이걸 밝히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예수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가치를 체험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기 위한 그 의유를 알고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건넝을 힘겨놓은 삶을 살고 싶다.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건넝. 그 힘으로 살고 싶다.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건넝. 아멘. 이 속에 다 해서 그 속에. 그래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는 겁니다. 사도행리 20장 24절에 이런 그의 간절한 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딸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인 곳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결론이 나면요. 뭐 거칠 게 없지요. 영계 모대승도들 사도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하는 인생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죄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이 정수를 맹렬하게 전하는 현대 고지나 부르는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부터 성경 따옴으로 중요한 책이라고 칭찬받고 있는 책이 바로 제임스 페크 교수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이에요. 하나님의 속성과 그 속성이 그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성경적 교리를 지금 시대에 필요했다라는 맞추는 새롭게 풀어놨는데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경이론과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답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네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이 있다. 하나님을 위한 열정 패션 열정이 있다.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이 있다. 위대한 생각이 하나님을 위한 생각. 셋째는 하나님을 위한 담대한 행동이 있다. 행동 담대한 행동 헌신이죠. 담대한 행동 주저주저 하지 않고 담대한 행동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는 것이 특징이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해서 난 더 필요한 게 없어. 그리스도로 난 만족할 거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절대 갇힘을 깨닫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티마스 가서 모태신앙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티마스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 모둠제길자 대테리스 타이 그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내 인생에 완전 답이 탁 나와버렸어. 30년 전에 그날로 지금까지 하루같이 살아. 그 30년이 그냥 하루야 하루. 그래서 내가 널질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30년 전 그 상태라 그냥 하루같이. 이 복음의 능력 비밀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체험해야 돼요. 신앙시안을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세요. 거기다 속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무엇보다 복음을 위한 엄청난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 Great Energy. 엄청난 열정이 있어요. 이 심솟는 이 열정. 일심 전심 지속하는 열정.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적으로 주신 은약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로는 3인 1조예요. 여러분이 뭐 특별한 거 할 거 없습니다. 교회가 지시한 대로 따라가면 그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최고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삶을 살게 돼요. 3인 1조. 활성화 해라. 3운동 실현해라. 스타트만 운동. 4천. 이 망대 운동. 아멘. 2, 3절 치유 운동. 주의 기대가야. 주옵사사. 이게 기도 제목이 되므대요. 이게 아침에 눈떡이 뜨자마자 기도할 것. 기도가 그리대요. 하나님 삶 운동에 주의 기대가야. 주옵사사. 스타트만 운동. 4천만 운동. 2, 3절 치유 운동에 주의 기대가야. 주옵사사. 그거보다 위대한 기도 없어요. 이거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하려고 하면 건강 주셔야 돼요. 이거 하려고 하면 물질 주셔야 돼요. 이거 하려고 하면 하나님 다 쓰셔야 돼요. 필요한 거 다 주셔야 된다니까. 물질 주셔도 하지 말고 2, 3절 치유 운동하게 해야죠. 주옵사사. 그럼 치유된다니까요. 그 나라와 거의를 구하면 나머지 더하여 준다고 말씀했잖아요. 기도를 맨날 거꾸로 하니까 은약기도 안 하고 맨날 세상 종교 기도 하니까 응답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이 은약 기도 100% 응답. 100% 피로를 다 주신다. 은약을 붙잡고 담대하게 실현해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만족을 체험하게 되겠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은약적 열정이 샘솟하게 나오길 바랍니다. 이 삶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주실 것이라고요. 감당치 못할 시험담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감당 못할 사역하게 하지 않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은약 성취의 축복을 드리면서 영적으로 여러분 모두 다 C, V, D, I, P를 체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깨닫고 사드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이 비밀을 날마다 체험하면 보석을 가진 자같이 당당하게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삶 운동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